안녕하세요. 어서 오셨습니다. BJB, JLB 레이싱은 치타구요. 치타말이 검사하시면 나올겁니다. 풀셋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조종기, 배터리, 충전기를 다 들어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여러분들께서 새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새가 아니구요. 이게 딱 벗기면은 당연히 새 뱅이죠. 그리고 싹 벗기시면 안쪽에 기세제가 있습니다. 메탈로 되어있는 옵션인데요. 아주 아주 좋습니다. 히킹크 팬 하나 드렸구요. 현속기가 맥스텐입니다. 맥스텐이구요. 자, 맥스텐에다가. 하나 더 뜨게 볼게요. 바퀴 커지는데 위험하니깐요. 살살 해 보겠습니다. Soy Publesia 볼 수 많겠지만 발간세가 너무좋아요. 그리고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지금 방금 뒤가 들리는데 못보셨죠 여러분들 와 점프 보세요 와우 브레이크 양도 조절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70%가 아니라 87.5% 이렇게 밧데리 궁합도 잘 맞고 조정기도 좋고 자 모든게 궁합 잘 맞는게 49만 9천원에 세팅 다 있는 제품이에요 자 충전기는 급속수증이 까지 기가 막히죠 파우스 플레이까지 같이 드릴 거구요 자 유튜브에도 rcf 치타 한마리 검색 하셔가지고요 치타 많이 몰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치타 한마리 유튜브에다가 rcf에 치타 한마리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